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무슨 일로 오셨는지 아세요? 칼바람 안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해. 도전관 후보 4분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KT 롤스터에서 서포터 포지션을 맡고 있는 쥬스 장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KT 롤스터에서 서포트를 맡고 있는 하프 이지웅입니다. 이제 왕군들께서 가위바위보로 팀원을 뽑습니다. 롤스터 시작할게요. 가위바위보! 아... 아깝지 마. 나 나 아니야. 한마디 해봐. 나 호흡으면 엔지하지? 쥬스 뽑을게요. 개꿀. 갑니다. 가위바위보! 저는... 이쪽 분으로 하겠습니다. 보람에서는... 롤스터 매니저님이랑... 비록 챌린저 턱걸이지만 그랜드마스터한테 진다는 상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무조건 이기겠습니다. 이제... 저희 팀 왕이 마음에 안 들면은 제가 반란을 일으켜서 제가 왕이 되어서 적을 무찌르겠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기겠습니다. 어... 저쪽 왕은 책임감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저희 왕이 이길 것 같습니다. 과연 저희 중 승대가 누구일까요? 아래 유튜브 영상 설명글에 나와있는 승대예측 이벤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나 살려. 저 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iscit 뭐지 message 이거 뭐지 맞겨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